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폴란드 숲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소나무가 아주 대단히 많고 이쪽에는 자작나무도 이렇게 많이 굴락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폴란드에 버섯이 있나 싶어서 한번 왔는데 아직 버섯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폴란드에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요즘 비가 많이 안 오고요 여기서 좀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폴란드 역사상 200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도 사망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에는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작년 같을 때는 버섯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버섯을 따로 많이 와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오늘 다행히 여러분들 이 버섯을 여러분들 또 산을 다니시다 보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부서지고 또 해서 잘 식용으로 먹지를 않는데 이곳 폴란드에서는 이 버섯을 식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버섯 철에는 길가에 이것을 따다 놓고 팔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이 버섯이 아주 지금 올라오는데 예쁘게 보이죠 동그란 공처럼 이렇게 보이고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밑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은 피지를 않아서 공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쫙 펴지면 우산처럼 펴지면 우리가 갓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이렇게 지금 막 올라왔네요 아주 여기에는 버섯이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옆에도 갓버섯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서는 이 버섯도 상당히 맛있는 식용버섯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쪽에 또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갓버섯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폴란드에서는 이 갓버섯도 아주 맛있게 먹는 식용버섯이라서 버섯군들이 채취를 해서 길가에서 팔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버섯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은 이 갓버섯만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폴란드 숲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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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